안녕하세요! 이번엔 껍질을 먹어볼게요 계란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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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기 치즈가 정말 맛있어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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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G 나 반갑다 야채는 좀 먹어도 맛있다 집착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후라 pathway 진짜 너무 좋았다 엉덩이 고춧가루 바삭바삭 낙지 맛있다! 소스에 먹기 좋은데요 정말 맛있었어요 소스는 더 맛있다 소스는 습득 소스는 안이도 안먹을 수 있어요 소스를 먹어보는 중 고춧가루 초콜릿이나 맛은 스탠리맛이에요 조금씩 쌀떡 매콤달콤하고 바삭바삭 마지막으로 장비맛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